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추가 수사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가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구장, 옹 차장. 국가폭력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전 정치적 라이벌 또는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떤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대선 경선 과정에 의혹이 불거졌고 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듯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 판단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또 수사도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8월에만 벌써 17일 날 검찰 출석이 예고가 되어 있고 또 22일 날 재판 또 선거법 이완 또 재판으로 11차 공판이 또 25일 날 계속해서 8월 위기설이 나오고 8월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일정을 겪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일에 한 번 정도 대장동 관련된 의혹으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재판이 10차라고 하니까 많이 진행됐죠. 앞으로 그런데 다른 걸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주 1회 재판, 그 이상의 재판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은 편입니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일이 잡힌 뒤에는 한 3, 4주 뒤에 차후 기일이 잡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그렇게 해서는 시한 내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중심리라고 해서 한 요일을 원래는 월요일에는 재판을 잘 안 잡거든요. 재판부가 1월 날 나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이면 월요일 한 주를 그 재판에 온전히 재판부도 시간을 내는 형태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재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판에도 방어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스케줄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있고 다만 검찰이 지금 다음 주에도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하고 아마 병합해서 영장을 한 번에 청구하려고 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후폭풍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소환조사에 아마 칼을 벼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법원의 검찰의 입장은 주 1회보다 적게 재판한다면 몇 년이 지나도 재판이 안 끝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말은 너무 좀...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주 4회 재판할 때 한 말입니다. 주 4회 재판할 때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때 주 4회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 게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돌아오잖아요. 결국에 과거의 본인 발언이 지금 이게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주 4회 재판은 과합니다. 그러게 주 2회 정도면 충분히 변호사 상의하면서 재판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생업 운운하는데 그러면 대표직이 방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게 재판이 중요하고 그럼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계속 유지하면서 대표 일 때문에 재판 못 받겠다. 이거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우룡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재판을 받게 될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재판에 출석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로 하겠습니다.